모델 문가비와 배우 정우성의 후회자 논란으로 한동안 말이 많았던 상황에서 배우 정우성은 소속사를 통해 친아들이 맞다는 내용 외에는 공식 입장만을 말했을 뿐 언론에 호출하며 직접 이와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았는데요. 이런 와중에 11월 29일 열린 청룡영화상에서 아이와 관련해 공식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들어보시죠. 그리고 아버지로서 아들에 대한 책임은 끝까지 다할 것입니다. 이를 지켜보던 네티즌의 반응은 다양했는데요. 여기서 해명할 내용이었나라는 반응이 우세하긴 했습니다. 다른 네티즌은 사과해도 X랄 안해도 X랄이라는 반응도 있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루머로 돌고 있던 여자관계에 대해서는 밝혀진 게 없는 상황이며 결혼하지 않은 남자가 여자를 만난 것이 잘못된 것도 아닌 상황이기도 합니다. 왜 이렇게 다들 정우성에 대해 실망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날 공식 석상인 청룡영화상에서 정우성이 밝힌 입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의견을 남겨주세요.